희망 복지원의 윤재는 죽었다.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는 내가 윤재라고 알고 있었던 걸까? 류 형사님. 저 류 형사님 괜찮아요? 형! 야! 나 봐봐! 윤재야! 윤재야 하지마! 이명 됐다는 거 성균이 아직 모르지? 자기가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걸 기억할 리가 있겠어. 차라리 잘된 것일 수도 있어. 돌려보내기엔 너무 늦었잖아. 맘에 안 들어도 우리가 기억해야지. 이 기억들은 나머지? 류 형사님. 괜찮아요. 여기... 괜찮아요. 하응... 하... 하읏... 하... 괜찮아요. 하...